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흥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실전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버전은 2022학년도 또는 그 이전보다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점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냐 전체적으로 문항의 난이도를 많이 높였어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상향 조정했다 요게 일단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난이도를 높인 이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수능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빨리 올라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요 자 그래서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개념 학습이 충실하게 돼 있지 않은 분들이면 요거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할 때 모든 문제들에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고 불편한 게 있으면 이게 학습이 이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 무슨 얘기인지? 그럴 때는 부족한 개념 학습 개념 부족 또는 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적용능력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실전 문제를 풀 때 문제풀이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걸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 또한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해당 부분에 대한 개념 복습을 다시 차근차근 해놓고 내가 이 특정 현상에 대해서 어떤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질 때 거기 나오는 용어들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한 이해들 그런 것들이 충실하게 되어 있는지를 본인이 한번 점검을 해보셔라 그 얘기에요 아시겠죠? 어 하나하나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알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념 학습 기출 분석 EBS 연계 규제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난 분들이 이 실전 문제를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어 자 그래서 일단 지구과학 1, 2 모두 우리 연구실에서 제작한 380문제 아니죠 360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 20문제는 6월 평가업무의고사 20문제를 그대로 수록했거든요 따라서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로 구성된 문제집 문제풀이 커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출 변형을 기반으로 한 고난도 문제를 조금 많은 비율 수록했고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 쉽지만 중요한 그리고 특정 주제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자료들이나 질문 요소들은 문제 속에 많이 또 반영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요소 요소에 특정 주제들에 대해선 고난도 문제들을 조금 다양하게 많이 구성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절대 문제가 선 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도 절대 너무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 넘는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EBS 연기교제에 들어 있었던 거기서 질문했었던 내용들과 유사한 형태로 재구성한 문제들일 거예요 어? 어? 아니면 기출 문제 관련 내용에 대한 어떤 어떤 출제 사례가 있다던가 알겠지? 하니깐 이 문제들이 절대 선 밖에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래서 일단 개념 복습이 필요하다면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되겠고 어? 개념 복습을 꾸준히 하면서 실전 문제를 같이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많은 연습과 훈련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말미에 6월 모평 기준 성적대별로 지금 이 여름 시기에 어떻게 강의를 수강하고 따라오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 말씀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일단 실전 문제에 대한 설명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과학1 개강은 7월 11일 지구과학2는 개강 7월 15일 각각 매주 월요일 매주 금요일날 마다 업로드가 정해진 분량만큼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지구과학1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되는 현장 강의가 촬영된 게 올라갈 테고요 지구과학2는 우리 연구실에서 촬영한 스튜디오 버전으로 강의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 9월 모평 전에 전체 완강을 할 예정이거든요 오케이? 어? 그래서 개강 시점이 지구과학2는 조금 늦기 때문에 매주 올라가는 분량이 조금 더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1은 아무래도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좀 많이 넣어놓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어? 그래서 현장 강의 기준으로 가긴 하지만 일부 문제들은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게 추가로 같이 이렇게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에 불편하지 않도록 잘 구성해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분량이 차곡차곡 업로드가 될 테니까 강의가 올라오는 즉시 알림 설정 해두는 거 아시죠? 바로바로 강의 수강하고 따라오신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이 말씀 하나 잠깐 곁드릴게요 실전 문제 문제 풀이 커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가 업로드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분량이 다음 주에 올라가겠다라는 걸 가늠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고 해설지를 보고 오답 정리를 먼저 1차적으로 끝낸 다음에 강의가 올라오면 강의를 듣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백지 상태에서 강의를 듣고 같이 푸는 게 아니야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꽤나 많이 정리를 해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강의를 듣기를 저는 원해요 그리고 문제는 강의를 들을 땐 틀린 문제만 듣고 맞은 문제는 넘어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번, 2번, 3번, 4번 모든 문제마다 그 문제를 넣어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거리가 각 문제, 각 보기 또는 자료마다 뭔가가 있어 그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설명을 듣지 않고 넘겨버리면 이 실전 문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만큼 중에 이만큼밖에 못 참견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뭐 제가 진행하는 강의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 답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꽤나 무겁게 많은 내용들이 이 강의 안에서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 강의 듣기 전에 필요한 어떤 개념 복습 및 개념 학습 그 다음 먼저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는 거 즉 사전 예비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 알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9월 모평 이전에 여름 시즌에 진짜 일정 빡빡하게 짜고 한번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 까짓 거면 하는 거지 뭐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못 따라오면 그냥 목덜미를 잡고서라도 내가 목덜미? 머리끄덩이를 잡고서라도 이게 물리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끌고 가고 싶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들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본인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늦은 만큼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의 일정 강의 업로드 일정 말씀드리고 교재는 지구과 1, 2, 5도 예쁘게 예쁘게 제작이 돼서 공급될 예정이고 해설지는 분책이 돼요 아시죠? 네 해설지 읽어보기 편하게 분책을 해놓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설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수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설지만을 따로 구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해설지 잃어버리지 마시고 자 실전 문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는데 자 지금 이 여름 시즌에 성적대별로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떻게 따라오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말씀 곁들이도록 할게요 일단 성적의 나름의 기준을 우리 6월 모평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6월 모평 기준으로 자 일단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라고 한다면 개념 복습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실전 문제 됐지? 개념 학습은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복습은 계속 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어 근데 6월 모평 1, 2등급 정도인데 물론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얻어 걸려서 맞아서 이렇게 올라탔냐 아니면 진짜 알고 풀어서 1등급 됐냐 요건 또 다르긴 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본인 스스로를 냉철하게 평가한 다음에 어 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한번 가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구과학 1의 경우 1, 2등급 정도를 받았지만 유형별 자료분석을 아직 수강 안 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랑 실전 문제 병행하시는 걸 강력하게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오케이? 음 지구과학 1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아시겠죠? 유형별 자료분석 다 듣고 실전 문제 듣고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시기가 시기니만큼 1단원 정리 끝냈지? 어 정리 끝냈지? 공부했지? 바로 이제 실전 문제 1단원 싹 풀고 강의 올라가면 또 듣고 그런 식으로 병행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음 일단 유형별 자료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개념 복습이 어느 정도 어? 충실하게 되는 과정이긴 하거든 물론 요것도 이제 스텝 3 구성으로 모든 내용들을 다 남아놓은 게 아니니까 필요한 만큼의 개념 복습은 직접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3등급에서 4등급 자 이런 분들이면 여러분들 이거 냉정해 줘야 돼요 어 지구가 원이 됐든 투가 됐든 6월 모평 기준으로 3등급 4등급 정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개념 학습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어 공부가 덜 돼 있건 한 바퀴를 돌렸지만 까먹은 게 많든 어쨌든 그 내용들이 본인에게 흡수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개념 강좌를 수거하시면서 개념 학습을 하는 게 요게 중요해 요게 더 중요해 알겠지 그리고 개념 학습이 겨우겨우 끝나 있다 하더라도 기출분석 덜 돼 있을 확률이 높고요 EBS 연계교재 아직 시간 없어서 못 푼 모든 친구들이 사실은 요정도 등급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하도록 해봐요 어 이게 이정도 다 끝내잖아 E등급 잘 안 나와요 오케이 음 진짜 거탈기로 하지 않는 이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거 같이 해 주시면서 실전문제 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선생님 그럼 할 거 너무 많은데요 당연히 많지 그럼 안 할래? 해야죠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만 이쪽으로 이 간극을 좁히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이 친구들은 이분들 대로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있으니까 이해돼? 이거 언제 다 합니까? 라고 투덜 될 거라면 그냥 공부 덜 한 다음에 수능 보러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거잖아 그치 조금 지금 뒤처졌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인정을 하시고 아 이렇게 불태우는 거야 어? 이 청춘을 그냥 불사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이게 해보면 또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 이쪽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우선순위가 얘네야 얘네 이게 안 된 채로 실전문제 따라오는 건 이거 쉽지 않아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유형별 자료 분석도 하고 오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물론 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니까 일단은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실전문제를 병행하셔라 이러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등급 이하라고 편의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분들이면 사실은 같이 병행하기에는 어 아마도 추정컨대 다른 과목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 뭐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일단 개념학습에 온신경을 다 써주시길 바랄게요 음 여기에 그냥 일단의 온신경을 집중하시고 요걸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기출 EBS 실전 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요것만 하고 수능 보라는 게 아니고 이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5등급이 하면 아직 뭐 전 범위에서 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공부를 못 끝냈거나 정말 어설프게 한 번 정도 공부했거나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거든 본인이 알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상 6월 모평에 이 정도 등급을 받았다라는 건 아직은 너무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금방 올라가요 그거 무슨 소린지 아시죠? 어 금방 채워져 금방 어느 정도 채워진다면 마지막 그 1% 2%를 채우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어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신다면 금방 위로 따라 올라갈 수 있으니까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한다면 일단 물론 대략적인 기준이야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선택과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본인이 개념 학습이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개념 복습을 계속 하시면서 하시면서 실전 문제 따라오시고요 즉 실전 문제 풀리기 전에 개념 교재 한 번 쭉 읽어보는 거지 빠르게 내용 알고 있으면 금방 읽어요 시간 절대 오래 안 걸려요 한 시간도 안 걸릴걸? 대단원 하나 보는데 그치? 한 시간이 뭐야 한 10분, 20분 봐도 다 읽을걸? 그쵸? 읽어보시고 하고 유형별 자론석 안 들으신 분들은 병행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자 3, 4등급 정도라고 한다면 개념 학습을 스스로 복습이 아니라 강의 듣고 한 번씩 다시 한 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면서 병행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5등급 이하인 분들은 일단 개념 학습을 끝내셔라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생각하셔라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음 근데 중요한 건 방법적인 것도 방법적인 건데 책상에 앉아서 책을 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단 어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그냥 달려가야 돼 아시죠? 자 뭐 이런 잔소린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 시즌 현명하게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어 조금 더 애를 써보고 노력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2023학년도 실전 문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실전 문제 1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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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